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종목 갈증 느끼고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빠르게 빠르게 두 분의 전문가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면서 내가 이 종목 관심이 있었다, 매수하고 싶었다, 매수가 목표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에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두 분이 맞추신 듯 셔츠만 입으시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오셨습니다. 베테랑 저희 또 증시파워10에 함께 해주시는 넘버원투 베테랑 전문가 분들이시니까 또 오늘 기대해보겠습니다. 10가지 종목,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그럼 두 분이 가지고 오신 10가지 종목, 스피드 종목 10 어떤 종목이 10가지 선정됐는지 화면으로 반고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확인해보겠습니다. 차영주 소장의 픽 5가지입니다. SK와 SK 렌터카, 해성 DS, 동성화인텍, 두산중공업 이렇게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오셨고요. 황윤석 전문가의 픽입니다. LS 일렉트릭, 롯데지주, 이현제약, 특수건설, 웅진 이렇게 5개의 종목을 도합 10가지를 오늘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실지 궁금한데요.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들 가운데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다, 더 알고 싶다, 아니면 매수가나 목표가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댓글이나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차영주 소장님께 소개를 부탁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SK인데요. SK이요. 지금 현재 지수의 변동성이 상당히 좀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여행 센터들이 올라가고 그동안 올랐던 아이티 같은 경우 외근의 매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진득한 종목을 좀 따박따박 모아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SK를 좀 가져왔습니다. SK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차트상 단기 바닥을 형성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주요 이동평균선들이 전부 다 모여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모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리바운드를 나타내게 된다라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양호한 흐름기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SK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지주회사의 이익단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시가총액이 대략 한 20조 정도 되는데요. 현재 지금 자회사 단의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 한 50조 정도 되기 때문에 자회사 대비해서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너무 작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주회사에 대한 평가를 좀 압악하게 하는 좀 박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SK그룹이 다양한 IPO 그리고 SK텔레콤의 중간지주회사를 통한 자회사들의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기존에 30만 원대까지 보였던 그런 관심이 다시 한번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룹이 새롭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최태원 회장이 화상으로 참여를 하셨습니다. 기존에 어떻게 보면 거의 은둔에 가까운 생활들을 하셨던 최태원 회장이 이제 이런 회의에 화상으로나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나름대로 지주회사의 변신도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차영주 소장님의 종목은 SK입니다. 최태원 회장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미정상회담에서도 최태원 회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태원 회장 SK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주시죠. 네, LS 일렉트릭입니다. LS 일렉트릭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 많으실 텐데요. LS 산전이 LS 일렉트릭으로 바뀌었다. 금방 이해를 하실 겁니다. 태양광 또는 수소 등의 재생에너지를 접목해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을 하는 건데 과거로 얘기하면 아마 스마트 그리드 하면 잘 아실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 기술인데 이제 거기서 한 단계 나가서 AI와 스마트 기술을 접목해서 전력을 자급자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세대 전력망 사업을 하는 것을 마이크로 그리드 사업이라고 하는데 지금 LS 일렉트릭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최근에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캠페인 RE100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RE100이라고 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 하고 봤더니 구글이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은 하이닉스, SK텔레콤,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해서 10개 기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광 풍력을 재생에너지로 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사용 전력 100%를 완전히 한국형 스마트 팩토리 기술로 저장한다는 거고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된 기술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친환경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고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본격적으로 탄소중립형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거에 매출이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새롭게 변신하는 거니까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을 첫 번째 종목으로 황윤석 전문가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까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SK 렌터카인데요. 또 SK인가요?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현재 한 달에 기름값을 50만 원 쓴다. 그러면 한 달에 약 50만 원 주고 그랜저를 렌트하는 거와 70만 원 주고 모델3 테슬라를 렌트하는 거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어려운데요? 산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단순하게 모델3를 하는 게 훨씬 더 절약되죠. 그게 현재 렌터카의 현황입니다. 모델3를 우리가 한 달에 렌트하는데 70만 원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 그랜저 대비해서 경쟁력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그게 렌터카 회사들의 이익으로 잡힌다는 것들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전기차에 대한, 친환경 차들에 대한 렌트를 생각하는 게 기름값을 생각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들이 있고 현재 지금 SK렌터카가 보유하고 있는 렌트가 된 차량이 약 7만여 대입니다. 이런 것들이 따박따박 월 수익이라든지 연간 수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고정비가 담보된 이익이라고 표현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서 언급드렸던 친환경 현재 지금 부분들에 대한 렌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지금 당연히 기름값을 생각한다면 친환경 차를 렌트하는 것들. 저도 몰랐던 상황인데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친환경 차들이 나오다 보니까 중고차들의 매각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또 차이까지 나와서 지금 영업이익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주도 가면 차를 못 빌린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제주도에서 렌트카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답니다. 그런 것과 또 포함해서 친환경 차의 렌트에 관련된 수의 여기에다가 중고차 가격, 이걸 렌트카들을 처분할 때 중고차 가격도 굉장히 좋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SK 렌트카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이제 황윤석 전문가와 일하게 해볼 텐데 유튜브에 59595님이 LS 일렉트릭을 바로 매수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고 이렇게 또 바로 확인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또 폭풍입질님께서 이번에 다음 종목이죠. 롯데지주 자세하게 좀 설명해주세요. 라고 댓글을 올려줬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롯데지주입니다. 두 달간의 23%가 급등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 그러니까 지금 봐서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연장이 돼서 6월 10일까지 당일가 매매로 하는데도 오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매출이 2조 3387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425억, 362%가 급증했는데 2분기도 실적이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계 위축됐었는데 백신 접종이 늘어나면서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게 지주회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이런 기업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지금 2분기 영업이익이 1600% 또는 5680%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들을 이제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인데 지금 보면 롯데제과, 롯데푸드, 롯데칠성 이런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 호전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분을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도 상당히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슈가 이베이 코리아를 두고 신세계와 롯데가 지금 서로 인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좀 눌림목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롯데제주, 눌림목으로 한번 매수를 해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슈, 작년에 기저효과, 실적에 대한 기저효과도 있고 이베이를 과연 롯데가 품을 수 있을지도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체크를 해드렸고요.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 세 번째 종목이요? 네, 해성DS인데요. 우리가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 관련해서 좀 도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용 반도체가 좀 부족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라면 자동차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저옵션 차량들을 만들고 있고 고사양의 옵션 차량들을 못 만들고 있다는 게 업계의 전원입니다. 차량 이탈 방지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것에 센서에 수많은 반도체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중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해성DS에 대한 그러한 이익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로 얘네들이 원료로 쓰는 게 구리입니다. 전장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죠. 그래서 1분기 때는 구리 가격을 제품 가격을 올리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흡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지금 현재 2, 3분기 때 지금 2분기 말인데요. 현재 지금 가격 협상에 들어갔고요. 이게 조만간 달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회사의 리포트의 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동일 매출을 대비해서 매출 규모는 커지게 되고 영업이익은 더욱더 늘어나게 되죠. 지금 1분기 때도 영업이익이 늘어났음에도 불이 일어났는데 이런 것들이 원자료 가격을 현재 제품 가격에 전가하게 된다면 그만큼 이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또 차량용 반도체라는 게 단순하게 누구든 쉽게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분야는 아닙니다. 특수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시장 규모가 작기 때문에 나름대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똘똘한 회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성 DS를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동차 칩 관련 종목으로 해성 DS까지 확인해봤고요. 다음 황윤석 전문가의 세 번째 종목 이어갈게요. 네, 이현제약입니다. 이현제약이요. 굉장히 지금 짜릿한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급등이 나오고 있고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지금 진입하기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정부의 mRNA 백신의 컨소시움 구축과 관련돼서 많이 움직였고 그런 종목으로는 아이진과 에스티팜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국내 유일의 유전자 치료제 및 백신 원료와 완제 의약품을 모두 생산 가능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제죠. 어제 미국에서 FDA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승인이 되면서 바이오젠이 급등했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하는데 바이오젠 들어가서 저는 겁나서 많이 못 먹고 짧게 빠졌는데 300달러가 넘는 고가주가 38% 급등하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현제약은 또 치매치료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가 터지면서 신고가 돌파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좀 트레이딩에 자신 있는 분들은 저점 공략을 하시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무리하게 추격 매수나 이런 것들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레이딩할 때 저점을 공략하시는 게 맞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현제약하고 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추진한 아이진 같은 경우도 6월 달에 임상일상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현제약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것은 변동성이 좀 있으니까 저점에서 매수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이현제약을 좀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갈게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이것은 해성DS보다는 좀 다 아시는 종목인데요. 동성화인택입니다. 현재 지금 우리가 선박 수주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 조선 기자재협종이 호황을 볼 것이라고 보는 면이 있는데요. 제가 좀 뒷부분에 가서 반전을 좀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LNG선에 대한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본행제 부분에 있어서 동성화인택이 당연히 수혜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은 누구나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조선사들이 수년간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당장 조선 기자재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감 확보에 따른 그러한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해성DS 같은 경우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구리 가격을 판매가에 정가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납품가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행제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배를 수주해도 현재 지금 후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조선사들의 이익단이 흔들린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건 부품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품 단가는 항상 떨어지지 올려주는 경우는 우리가 거의 보지 못하는 게 업계의 현실이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원가를 스스로 흡수를 해줘야 되는데 이 흡수할 수 있는 폭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장은 이익이 날 것처럼 보이고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감익될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성화인텍 일단은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원가 상승은 좀 부담으로 오히려 작용할 수 있는 동성화인텍은 조금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홍윤석 전문가님. 네, 특수건설입니다. 지금 오늘까지 원자력 테마주들의 공습이 끝나니까 건설주들하고 내수 소비주들이 올라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은 작년 매출이 2천억이 넘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3.8%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2억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0%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수건설이 움직이는 건 사업비 23조 규모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GTX 건설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특히 특수건설은 프론트 해킹 공법인가를 이용해서 철도나 이런 쪽의 지하화 또는 터널 구간 공사라든지 이런 쪽에 아주 특화된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계단식 급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조정을 충분히 받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현대건설이나 또는 특수건설 같은 종목들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주하고도 연관이 돼서 정책주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사한 기업들로 동아지질이라든지 부산산업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테마주들은 철저하게 대장주만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건설이 대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대선 쪽의 정책주로도 관심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특수건설까지 확인해봤는데 유튜브에 SCA님이 특수건설 좋아 보이네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갑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마지막 종목 공개해 주시죠. 용목을 각오를 하고 두산중공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산중공원 두슬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죠. 오늘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데요. 어제 급등한 이후에 오늘 어제 급등한 것을 다 오전에 반납을 했죠.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두산중공원 같은 경우 우리가 원전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몇 개 기업체가 되지 않죠. 그런데 두산중공원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장막환의 동력을 더 끌어올렸던 것들이 제주도의 해상풍력과 관련된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공매도가 대략 한 3천억 정도 깔려있다라고 좀 알려지고 있는 두산중공원인데요. 일단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 만약에 고점에서 하셨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어제 종가 대비해서 15%가 빠졌으니까 15%를 손해보고 있죠. 그럼 만약에 15% 급등하면 이제 다시 올라갈 테니까 버티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도관점에서 접근하시겠습니까? 결국 매물대가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전에는 매물대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매물대가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들, 거래량이 분출한다라는 부분들을 보면 단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지금 여기에 또 오늘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치료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미국의 업체가 허가를 받은 거랑 우리나라랑 연관성, 글쎄요. 저는 조금 의무시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테마주들이 흔들릴 때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처음에 10가지 종목 공개를 해드렸을 때 셀리님도 그렇고 민영불사조님도 그렇고 유튜브에 이걸 매수해야 되는 찬스인가요? 아니면 정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런 답을 차용주 소장님이 일단은 지금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추경 매수는 좀 자제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종목 하겠습니다. 황윤석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웅진입니다. 웅진이요? 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테마주로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인맥주는 혈연, 지연, 학연으로 엮여져 있는 걸 이제 인맥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웅진의 경우는 혈연과 지연 그중에 두 개가 연관이 돼 있어요. 파평윤 씨, 그다음에 윤석금 회장이 지금 충남 공주 논산 지역을 연고지로 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 기업 내용을 들어가 보면 웅진이 대부분 다 자회사들을 매각을 했고요. 정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웅진의 캐시카운는 웅진 싱크빅입니다. 그래서 웅진 싱크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놀이의 발견이라고 하는 쪽에 투자 유치를 한 이후에 중고교 학습지에서 이제 키즈 플랫폼에다가 이제 숙박을 곁들인 오투어 쪽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기업 실적이나 어떤 사업 다각화 면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조정 변동폭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를 봐야 되는데 현충일에 아산현충원에서 출마 선언을 할 거다라고 기대했던 분들은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6월 11일 날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이후에 흐름을 지켜보셔야 되기 때문에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홀딩이고요. 저가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웅진까지 마지막 10번째 종목까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 오늘 여기까지 종목 두 분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잘 한번 시장에서 보시고 관심 있는 종목들은 관심주로 담아두시고 추이를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그리고 이데일리온 맹호클럽의 황윤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